여러분, 잘 지냈어요? TV 프로그램을 통해 관용 표현을 공부하는 한국어 관용어 시간 오늘 같이 공부할 표현은 제 눈에 안경이다 입니다. 여러분, 안경이 뭐예요? 이 사진 속에서도 여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. 제 눈에 안경은 어떤 뜻일지 드라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같이 볼 드라마는 짜잔! 여신강림입니다. 여러분 중에도 여신강림 드라마를 본 사람이 있어요? 원래 웹툰이었죠?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웹툰도 인기가 많았고 드라마도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. 여신강림은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가 화장을 통해 여신이 된 주경과 남모를 상처를 간직한 수호가 만나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 성장하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. 그리고 수호의 친구이면서 주경이를 짝사랑하는 서준이가 나오죠. 오늘 볼 드라마 장면에서는 주경이를 괴롭히던 일진학생들을 서준이가 혼내주고 있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먼저 링크를 눌러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모두 잘 봤어요? 이제 대화를 살펴볼까요? 주경이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일진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서 여신 대접을 받는 주경이가 과거에 자기들이 괴롭히던 주경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. 그리고는 서준이에게 주경이가 화장을 안 한 옛날 사진을 보여줍니다. 이게 뭐? 모르겠어? 임주경이잖아. 주경이의 본 모습을 보면 주경이를 좋아하는 서준이의 마음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보여줬는데요.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는데? 야, 너 걱정되니까 그렇지. 여친이 과거에 이뤄낸 줄 알았으면 사귀고 싶었겠어? 하지만 이런 일진 친구들의 예상과 달리 서준이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. 내 눈엔 너 같은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마음에 들면 내 눈에는 다 예쁘고 다 멋있게 보일 때 이럴 때 제 눈에 안경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. 주경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서준이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. 이 관용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면 좋게 보인다 라는 뜻이 나오는데요.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효리와 아이유가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. 아이유가 두 개의 셔츠 중에 어떤 것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자 효리가 이야기합니다. 둘 다 이상한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해 진짜 마음에 들어? 네. 비록 이효리 눈에는 둘 다 이상해 보이는 셔츠지만 아이유 눈에는 정말 예쁜 셔츠인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물건에도 제 눈에 안경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이 안경을 쓰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